이 커다란 바이돌의 틈이 바로 금강문입니다. 금강산에는 금강문처럼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쓰리 금강산은 지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서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나눕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왼쪽이 내금강입니다. 섬세한 서쪽 내금강은 흙빛으로, 그리고 웅장한 동쪽 외금강은 안석의 느낌을 살려 표현했습니다. 금강산 하면 떠오르는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보이는 금강산의 모습. 겸재는 여러 점의 금강전도를 그렸는데요. 금강산을 만나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